안녕하십니까 2021년 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직업상담심리학 테마벨 실전문제 직업심리학의 1회차 추가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자 심리학의 내용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상담학의 내용 2회차까지 풀어봤고 심리학의 문제 2회차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의 1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 나왔던 문제들 제가 완강했던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2021년에 국가직 직업상담직의 일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7대1 정도 되던데요 상당히 좋은 경쟁률입니다 우리가 국가직의 17대1 경쟁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100대1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직업상담직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 안에는 분명히 늦이마가게 많이 뽑는다더라 한번 해보자 해서 늦게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늦게 공부하신 분이 합격하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이상의 준비를 갖고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번이 저로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학 들어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슈퍼의 이론은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슈퍼의 이론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 탐, 확, 유, 쇠 라고 하는 이 발달 단계를 거치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 택입니다 전생애를 구분했습니다 전생애를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맞고 진로 선택은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다 맞습니다 우리 진로 아치형 모형을 아시죠? 진로 아치형 모형을 보시면 이 진로 아치형 모형의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과 거기에 다리 역할을 하는 아치형이 있는데 이 아치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자아를 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는 자아를 강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맞고요 진로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진로 아치형 모형을 보시면 왼쪽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 오른쪽 기둥이 바로 사회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 이런 거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내용,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 제도적인 것이 오른쪽 기둥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진로 발달해서 강조했던 분입니다 탈락이고요 자아 개념은 진로 아치형 모형에서 자아가 아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고 직업적 선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직업적 선호가 바로 개인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직업선호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아 개념은 계속해서 변한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진로 발달해서 맥락주의가 있습니다 맥락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래누너 라고 하는데요 학자는 참고만 하시고 자 이 맥락주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사회구성주의와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이라 하는데요 사회구성주의라 하지 않고 구성주의라고 쓰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어떤 상황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행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행위는 맥락주의 주요 관심 대상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행위는 바로 여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주의 철학에서 구성주의가 바로 경험, 일상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일상의 경험을 중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의 경험을 한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위는 그래서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은 환경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했다 라고 나오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음과 마찬가지로 자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상의 경험을 누가 하죠? 개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을 할 때 어떤 환경적인 맥락적인 부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측면과의 개인 행위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맥락주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람의 인지, 사고, 사회적인 측면은 또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 자 맥락상 그러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진로 연구도 마찬가지, 진로 상담도 마찬가지 이러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구한된 것이 바로 맥락주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번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로우의 문제입니다 로우의 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거죠 1의 3개를 8가지의 장과 6가지의 레벨, 수준으로 구성된 2차원의 체계로 조직화한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8개의 장과 6가지의 수준이라 했는데 8개의 장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서비스, 사업상 접촉,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 조직, 단체직이라고도 하죠 계속 기술, 옥외, 과학, 일반 문화, 예술과 연예 맞습니다 암기법 아시죠? 서비, 단기, 옥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외 서비스, 단기, 옥과, 문외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 순서대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장들은 사람 지향적이며 교육, 사회봉사, 임상심리, 우술 등이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 서비스 8가지의 장에서 서비스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지향인데 제가 사람 지향만 빼보겠습니다 비인간 지향이 있고 인간 지향이 있는데 비인간 지향이 세 가지니까 그것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 기술과 옥외활동과 과학직이 있죠 이게 이제 비인간 지향적이다라고 합니다 비인간 지향적이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바로 인간 지향적이다 나머지는 인간 지향적이다 사람 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맞고요 여섯 가지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교화,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묘사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레벨이니까요 정교화되어 있는 정도 책임의 정도, 보수의 정도, 훈련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수준 1이 높죠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습니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수준 1이 가장 높습니다 수준 1, 2, 3, 4, 5, 6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고급, 이것을 중급, 이것을 준전문, 그 다음에 숙련, 반숙련, 비숙련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 6이 가장 낮고 수준 1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로우의 문제도 나올 확률이 높은 이론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4번 문제 홀랜드 들어갑니다 홀랜드도 아마 시험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홀랜드의 진로발달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홀랜드의 진로발달 이론은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 자,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직업, 환경,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직업, 환경도 6가지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다 홀랜드의 모형을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탐의 사진관이 뭐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마지막 관습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동의어는 설득, 여기에 동의어는 사무,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어는 실제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까지 써드렸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라고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성격이론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프로이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개인의 행동은 여기 나온 대로 그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환경이 들어가야 돼요 이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4번 지문, 환경을 찾는 것 들어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적성검사 결과 중앙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값 중앙치 라고 하거든요 자 중앙치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치 중앙값은 정규분포곡선을 꼭 생각해 줘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딱 이 사례가 가장 많은 이 꼭지점 여기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제가 이거 그린 이유가 있어요 답을 찾는데 힌트거든요 정규분포곡선에서 정규분포곡선에서 중앙값이 등장하는데 이 중앙값의 같은 말이 평균이고 가장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최빈치라고 합니다 최빈값이라고 해요 이 중앙값과 평균과 최빈값이 같습니다 이걸 알면 이게 답이 빨리 보여요 100점 만점에서 50점 획득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도 아니고요 적성검사에서 도달해야 될 중고점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또래 집단의 분포죠 분포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이게 맞습니다 왜죠? 여기 있네요 평균 점수와 중앙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또래 친구들이 분포되어 있는 최빈값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사회인지적 관점 반두락 자 반두락이 대표적인 학자고 사회인지적 관점은 진로이론의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반두락이 이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죠 자기 보호 없습니다 결과 기대 동의어는 성과 기대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목표 네 목표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키워드로 3개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퀄 사회인지 관점 사회인지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 기대 성과 기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 목표 그 다음에 효능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문장식으로 외우거든요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효능감을 길렀다 자기 효능감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효능감을 길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성과와 목표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성과 기대와 결과 기대는 같은 말입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별표를 쳐주시고요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았던 이론의 학자들이 나와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은 투자와 보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 최대한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와 보상이 나오면 겔라트의 의사결정이론입니다 겔라트의 의사결정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흥미,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이게 바로 특성요인 이론이죠 특성요인 이론은 검사를 중시합니다 검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적 흥미, 능력 이런 걸 알아서 직업적인 요인과 매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칭이 잘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맞고요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구조와 같은 요인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 앞에도 사회적인 것, 뒤에도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블라브의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블라브의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인성, 욕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수단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말 그대로 심리적인 수단이니까 심리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답을 이 번호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겔라트의 의사결정 이론은 투자와 보상이라는 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사회구조 나오면 블라우의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심리적 수단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면 심리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특성요인 이론은 특성요인 이론은 검사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개인의 흥미,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직업과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선택의 문제는 뭐냐 부적응 우유부단, 비현실적인, 강요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크리치입니다 이 크리치는 직업선택 문제를 모두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적응성에 대해서 적응성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현실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새끼쳐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가 새끼쳐 나오고 여기서 두 가지가 새끼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가지입니다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습니다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다 그 다음에 현실성은 비현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불충족성이 있다 저기에서 나온 강요 강압성이 있습니다 강요된 그 다음에 결정은 우유부단형이 있고 우유부단성이 있고 다재다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